터치 이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면 다음으로는 하드웨어를 구현해야 됩니다. 먼저 터치 센서를 브래드보드에 연결해 줍니다. 터치 센서는 3개의 핀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GND, 가운데는 VCC,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시그널 핀이 있습니다. 점퍼 케이블을 하나 들어서 터치 센서의 가장 왼쪽 핀, GND 핀에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은 아두이노의 GND와 연결해 줍니다. 또 하나의 점퍼 케이블로 가운데 핀, VCC 핀을 연결하고 다음으로 아두이노에는 5V 핀에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케이블은 터치 센서의 시그널 핀에 연결해 주고 터치 센서를 7번 핀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의 7번 핀과 연결해 줍니다.